순인의 흑염소입니다. 오늘 아침에 건초를 수입 건초를 사러 갔는데 컨테이너 화차한다고 내일 오라 해가지고 그냥 돌아왔는데 가격표를 찍어 왔습니다. 옹김에 가격표를 보면은 김해, 한우, 영농조합인데 생균제, 로프, 알파파, 펠렛, EM균이 있구요. 라이그라스, 연맥, 알팔파, 티모시가 있습니다. 라이그라스가 킬로그램당 450원이고 티모시가 제일 비싼게 킬로그램당 760원인데 이게 저는 계속 라이그라스 제일 싼걸 먹여왔는데 요번에는 제일 비싼 티모시를 한번 사보려고 또 내일 갈 예정입니다. 혹시 이제 뭐 가격이 건초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참고가 됐으면 해가지고 한번 올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